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0년도에 가을학기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루어질 예정인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 5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요. 콜롬비아, 유펜, NIU, 보스턴, 아메리칸 대학까지 총 5개 학교에 지원을 했고 굉장히 감사하게도 모든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장학금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런 최상위권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반지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제가 대학원 진학을 결심한 이후에 인터넷으로 굉장히 다양한 유학원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진학 결과가 가장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준비하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